탈옥 10편 142편 7절 내 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어 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애웠사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임이니다. 이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하늘로 낚고 채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혼과 몸은 바로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감옥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는 의인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후대하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그때 이 지구라는 감옥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탈옥수들처럼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지구 중심부에 있는 한 감옥에서 그곳을 여셔서 포로들을 끌고 나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바위를 판 무덤에 안치되었지만 혼은 이렇게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포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사흘낮과 사흘밤동안에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주님의 혼은 지옥보다 깊은 지하세계를 다녀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다 우리의 죄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신 후에 지옥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열쇠를 취하셔서 그 문들을 여시고 그 문들을 뒤로 한 채 잠그고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다란 구렁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품, 즉 구약시대의 낙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낙원에 있는 구약성도들에게 해방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세계의 음부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열쇠를 취하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문을 여시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다신 채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 즉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은 대환란 때 환란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목베임을 당하여 죽은 환란성도들은 다시 이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구약성도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하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성도들의 혼을 함께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낙원에 있던 구약성도들의 혼이 이 지구라는 감옥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휴거될 때 이 감옥을 탈출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감옥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앞으로 있게 될 어떤 탈출보다도 위대한 탈출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감옥에 있는 회심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 감옥에 있는 만 명의 구원받은 죄인들이 담장을 넘을 필요 없이 곧장 천장을 뚫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감옥에 있는 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감옥을 대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서 하늘로 비상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예수님처럼 다 쏟아놓고 33세 반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 몸을 입고 이 지구라는 감옥을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환희의 날,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